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강서구 역시 힘든 겨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돌보는 구민들의 온정의 손길은 따뜻했는데요 2021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모금액이 목표액 15억원을 93% 초과 달성한 28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강서구와 서울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가 진행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올해 강서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 방식 도입으로 각계각층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 기업, 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현금 8억 7천만 원, 현물 20억 2천만 원 등 모두 28억 9천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금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었는데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원 성원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며 생계비 및 의료비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서울시 최초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운영,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는데요 올 3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시설인 강서위드플라자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구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통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강서 퍼스트잡지원센터 그리고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한 장소에 모아 강서위드플라자를 조성했습니다 강서위드플라자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시설 간 함께 지원한다는 뜻으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해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곡동에 위치한 강서위드플라자는 1423제곱미터 규모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훈련,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영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과 가족영향 강화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군은 강서위드플라자가 앞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환기에 대해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강서구가 환기가 꼭 필요한 어린이집과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안심클린 에어존을 조성했습니다 강서구는 어린이집의 쾌적한 실내 공기 유지를 위해 자동 공기정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IoT 실내 공기질 측정기가 설치됐습니다 실내 활동이 잦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이라서 미세먼지, 유엘무질의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해서 건강 보호가 필수적인데 이번에 설치해 주셔서 아이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창문을 열지 않아도 실내 오염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환기형 공기정화기를 어린이집 창틀에 부착했습니다 구청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차단 정화하는 IoT 스마트 에어샤워도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에어샤워를 건물 출입문에 설치하여 옷 머리에 묻어있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ED로 실내 공기를 살균하고 곰팡이 등 유해물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에어백신도 설치했습니다 강서구는 안심클린 에어존을 시범 운영하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안심클린 에어샤워도 설치하여 강서구는 안심클린 에어샤워도 설치하여 강서구는 안심클린 에어샤워도 설치하여 강서구는 안심클린 에어장이